이번에는 시민사회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해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로 공동행동 손솔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이 지정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서울시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서울시에서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보행정책인 연세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검토와 또 신중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정책인 만큼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시정지 기간을 올해 9월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지금 일시정지 자체가 연세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세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한 안에 따르면 상권에 대한 분석으로만 너무 과하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역할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원래 취지에 맞게 평가하려는 설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요. 검토 자체는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자체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더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3개월이 오히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하는 수순이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9개월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의 어떤 과정들이 집행될지에 대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3개월에 자료를 검토하고 등등을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의미 없는 3개월이거든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제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3개월을 열어둔 것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좀 원란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왜 연세로에는 대중교통, 즉 다시 말하면 일반 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연세로는 지구가 선정되면서 버스만 다니는 길로 설계가 됐습니다.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혔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가 다닐 때는 원활하지만 이 도로의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통 혼잡이 좀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연구 용역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자체가 지금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됐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고 최근 열린 시민토론회를 보면 주변에 상권분들이 굉장히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존권도 있고 영업하는 과정에서도 유동인과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권 문제 꼭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권 문제에 맞는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세로는 본질적으로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으로 상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촌의 상권은 1990년대에 가장 잘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렸고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될 때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연세로와 별개로 신촌 상권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요. 14년에 송도로 이전에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문제나 최근에 코로나 이런 영향들도 있고 주변 상권의 영향도 큽니다. 상권 문제의 다각덕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교통문제로 푸는 게 과연 해법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9월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기간 안에 지켜본 뒤에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행동을 해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차가 다니게 되면서 주민들이 연세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 너무 연세로에 관련된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게 컸습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제일 컸어요. 체감하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검토 과정이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 수순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보행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로 공동행동 손솔 집행위원장과 함께 서울의 유일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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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